전함 한평군이 교통체증과 양면 주차 문제를 앓는 한평읍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평군은 지난 15일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로 양면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오는 10월 2일부터 CCTV 단속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중앙로 격조제 주차와 주말과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할 예정입니다.